왕의 위험이 느껴지는 그런 마음을 부탁드려도 될까요? 정말 죄송하긴 하지만 캐릭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독특적이고 제가 너무 남의 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정상적인 멋진 모습으로 보여줍니다. 제 역시 이번 라마를 통해 더 와니가 매력과 여의도 없이 부드러운 매력을 보여줍니다. 인생을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? 역시 다가가고 있어요, 다가가고 있죠. 아우 웰 Teams보진지 하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 직전으로서의 코미노를 배워드리는 너무 사랑해주셔서 너무 많이 감사드립니다. 이제 잠시 무대 아래에서 또 북측 도구인 두 사람 왕이 살리는 대신하는 방대로 끝까지 하는 상상 로맨스를 볼 수 있습니다. 두 시간 함께 왼쪽부터 맞춰주십니까? 왼쪽부터 맞춰주십니까? 두 시간 함께 올려주십니까? 네, 후퇴근 이랍니다. 스톱을 따로 올려주십니까? 왕과 중점 고정으로 왕과 중점 축축하드리겠습니다 더 따뜻하게 바라봐주면 좋은가구요 여태께별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이번에는 배우분들 모두 무대로 오셔서 잘 세컷 진행하겠습니다.